천하의 무술은 소림사에서 기원됐다는 말이듯이 소림무술은 중화무술에 빛나는 보석입니다. 최근 소림 제자들이 허난성 덩펑시에서 쿵푸를 선보였습니다. 소림사가 자리잡고 있는 중국 무술의 고향 허난성 덩펑시에서 최근 6만여 명의 소림 제자들이 국내외의 여러 내빈들 앞에서 무술의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소림무술의 기본으로 알려진 소림권은 물론 태극권과 18변병기 등 다양한 쿵푸가 관객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 한 무술학교의 제자 3,600명이 50초 만에 만든 80개의 사칭이 인탑이 인상적이었습니다.